최근 방영된 리얼리트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서 큰 화제를 모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특히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바로 강정연아 애녹의 감정적인 대면 장면인데요. 이들의 관계에 대한 깊은 갈등과 아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애녹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강정연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촬영 중에도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던 애녹은 사랑하는 여인 강정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애녹은 강정연, 나와 결혼해줄래? 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애녹의 눈빛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감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출연진과 시청자들 모두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정연의 표정은 금세 복잡해졌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물을 참아내려는 듯 보였던 강정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강정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맺힌 채 오빠. 정말 미안해. 난 아직 결혼할 용기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앤옥과 강정연의 이야기가 단순한 연애 이상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앤옥은 강정연에게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지만 강정연은 결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내가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랑하지만 지금은 아니하라고 덧붙이며 결혼에 대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장면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앤옥과 강정연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결혼과 사랑을 바라보는 현실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결혼을 앞둔 많은 커플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앤옥과 강정연 모두의 솔직한 감정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앤옥은 방송 말미에서 강정연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녀의 진심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정연도 앤옥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솔직한 감정표현은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방송 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정연은 이번 방송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면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선 그녀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히 강정연의 진솔한 고백은 방송을 지켜보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녀의 눈물은 곧 시청자들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강정연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 상처가 현재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정연은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말을 잇기 어려운 듯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내에서 겪었던 갈등과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가정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정연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동시에 그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과 다툼을 보면서 결혼이란 결국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강정연의 고백이 끝나자 모두가 숨죽인 채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앤옥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는 평소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던 강정연과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던 듯 했습니다. 앤옥은 눈물을 참으며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나 혼자만 널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바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했습니다. 강정연은 앤옥의 말에 고개를 떨구며 오빠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이 너무 불안해서였어. 오빠에게도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 결혼에 대한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며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순간 시청자들은 강정연의 솔직함에 공감하며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정연의 고백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렸고 방송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강정연의 말에 공감했다.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결혼이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강정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나는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두려워 내 불안함이 그 사람에게도 고통이 될까 봐 무섭거든이라고 말하며 애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애녹은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강정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에게 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도 돼 나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강정연은 그의 말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오빠 하지만 나 스스로 이겨내야 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강정연과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강정연은 나는 아직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빠와 함께라면 언젠가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강정연의 고백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스태프들도 많았습니다. 한 스태프는 강정연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였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장면이었다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리얼리트 프로그램 신랑 수업의 한 장면에서 앤옥은 강정연의 과거 고백을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감동을 넘어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앤옥은 강정연의 눈물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강정연의 용기 있는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상처를 마주하며 그동안 감춰왔던 고통을 털어놓았고 앤옥은 그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앤옥은 눈물을 참으며 강정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고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에도 단순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에게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으며 강정연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특히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정연의 용기와 솔직함 그리고 앤옥의 배려 깊은 태도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가 정말 감동적이었다. 앤옥의 배려와 이해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 같다. 강정연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연애 리얼리드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사람의 감정과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앤옥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강정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앤옥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함께 겪어가야 할 일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며 강정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강정연 역시 방송 후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오빠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강정연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이 장면은 특히 결혼과 사랑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서로의 상처와 과거까지도 함께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현대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장면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패널은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패널은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커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정연의 감정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애녹이 그녀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즌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마음에 남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